이번 시간에는 해외선물 매매기법 11번째 시간으로서 초세전환 변곡점 영망치 캔들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선물은 주로 스윙보다는 단타를 많이 하는데요. 단타를 할 때 결국은 차트를 분석하고 분석해서 내가 어떤 확률 높은 자리에 추세 변곡 그리고 뭐 그런 투메일 끝점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런 변곡점에서 추세전환을 할 때 매매를 하고 타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물론 오일이나 나스닥이나 골드나 따라서 각각 종목의 승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여러가지 하는 것보다는 한 종목을 정해서 나한테 잘 맞는 종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오랜 기간 관찰을 하다보면 그 종목만의 특징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의 나스닥을 주력으로 했고 나스닥을 많이 분석해 봤는데 결국은 이제 차트 패턴상에서 이 종목의 특징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경험과 노하우로 찾는 게 단타에서 또 매매해서 해외선물 매매해서 큰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앞번에 얘기 드렸듯이 앞번 강의들 얘기 드렸듯이 추세의 이제 변곡 추세를 맨 처음에 봐야 되고 추세를 추종하는 추세의 방향을 해지지 않는 방향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큰 하락도 있었지만 한번 다시 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한 상승을 갑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나스닥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은 매수의 관점에 접근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죠. 종심선에서부터. 그랬을 때는 그냥 짧게 스캘핑할 거 아니면 기다리는 게 좋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이런 황금색 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지키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타점에서 내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타고 가는 매매 그리고 최근에 열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중요한 이평선을 기준으로 내가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추세의 변곡을 잡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중간한 타점에 들어가지 말고 매도를 할 때는 매수의 어떻게 보면 오버시팅 그런 시점에 끝에 들어가는 게 좋고 매수를 할 때는 투매가 나올 때 매도의 극점에서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노하우를 얘기 드렸는데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딱 이거다 맞다 해서 정확한 얘기가 타점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타점을 잡는 건 아니고 제가 강의 영상을 쭉 돌려드렸듯이 그런 이평선, 초세, 그리고 물론 호카창도 봐야 되고 이런 그리랑도 봐야겠죠. 그리고 이걸 다이브전스 현상처럼 그리랑이 변동이나 주가의 위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걸 물론 다 같이 보면서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제 캔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역망치 캔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바다권 지금은 당연히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매수를 하기 위한 매도, 투매 추세의 극점에서의 바다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바다권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캔들 모양이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기회가 좋았던 게 지금 위쪽은 일봉이고요 아래쪽은 지금 본봉을 세팅해 놨는데 일봉상에서 어제만 해도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어제만 해도 한 번 급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에 제가 노리는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 이런 걸 노려서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굳이 매일매일 매매하기보다는 확실한 다침이 왔을 때 매매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어떻게 매매의 기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의 매매 기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어제 27일 날 새벽에 한번 시장이 말도 안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엄청난 급락을 했고 이때 급락할 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언어 의미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일봉, 한시간봉 이런 때에서 어디가 지지받을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체크를 했을 때 기다렸을 때 가장 유력했던 게 여기 11선 정도에서 대기했을 때는 11선이 이제 못 지키고 깨지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여기에 20선, 황금선을 지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의 극점을 잘 보시면 자 이제 몇 가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 그리고 자 이 부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체크가 되시나요? 분봉으로 바꿔서 3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봉도 더 자세히 보이겠죠. 이 부분이었죠. 자 똑같이 체크를 해놨는데 자 지워보고 이건 3분봉인데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무조건 저점이다가 아니고 내려올 때도 이런 모양은 나옵니다. 하지만 1봉상의 흐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량이 줄면서 그래량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량이 널다가 투매가 원래 줄다가 갑자기 이 부분이죠. 투매가 나오면서 그래량이 막 실리다가 실리다가 그래량이 실리다가 마지막 최대한 실린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래량인데 다시 어느 정도 바닷근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약간 다이버전스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도 그래량이 계속 늘고 있다가 어느 변곡을 지나니까 오르는데 그래량이 줄고 이런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다이버전스 현상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1봉상의 굉장히 2평선을 기준으로 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쯤에서 어 저점이 최대한 형성이 된 다음부터 이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 눌림이 나와도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있죠. 이때 잘 보면 이런 캔들이 다 역망치 캔들인데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역망치형 캔들을 오늘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내가 매수타점을 잡을 때 이런 캔들 형태를 보고 조금 더 털신 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망치형 캔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락이 짙어질수록 누군가는 계속 매도를 던져서 특히 이제 밑으로 갈수록 개인들이 이제 손질이 나오든지 아니면 매도세가 점점 세지게 되는데 이렇게 밀었다가 결국은 누군가는 매수세가 의미가 있어서 받아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올리는 놈이 누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도세가 세다가 점점점 매수세가 그걸 받아주는 흐름이 나올 때 이런 역망치나 십자 캔들 역망치 캔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바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바닥근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이평선이나 추세 추세를 봐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다가 추세 자체가 추세선을 이제 돌파한 다음에 그리고 이평선에서 중요한 선을 이렇게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고 추세를 전환시킨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역망치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추세전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이건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결국은 경험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조건들도 만족할 때 이런 역망치와 캔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이 전체를 합쳐서 하나의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11선의 의미있는 11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일복만 봐도 11선의 반등이 나왔고 그때도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 결국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다가 여기도 앞에 반등을 줬을 때는 보면 결국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망치형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면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누군가는 아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올리기 시작하니까 반등이 나와 버리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렀으나 역시 영망치형으로 사뜬 세력이 그대로 또 받아줘면서 올려버린거죠. 거의 패턴은 일치합니다. 이런 식의 영망치형 패턴이 추세전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 이거를 다른 이제 아까 말했듯이 추세전환 추세선 뭐 이평선 그리고 지지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래량 다이브젠스 다이브젠스 그런걸 참고해서 매매를 할 때 훨씬 매매 확률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거죠. 여기서 잘 잡은 사람들은 어제오늘 엄청나게 수익을 거뒀겠죠. 이런데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고 매수로 내가 만약에 추세 추종을 잡았다면 확실하게 눌림이 온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지지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한 번만 먹어도 며칠 쉬다가 한 번만 먹어도 크게 먹는거죠. 그런 매매를 저도 지향하고 있고 그런 매매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계좌가 한 번에 크게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당연히 이런 큰 추세가 가고 있는게 나중에 이렇게 밀렸다가 엄봉이 났다가 회복이 안해주고 다음날도 엄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하는거지만 지금 깨질 그게 안보였죠. 계속 회복해 주니까 이런때는 계속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큰 수익이 낼 수 있고 일단은 오늘 일단 이 역추대전환 변곡점과 역망치 캔들 패턴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런것도 다른 요소들 합치면 하나의 기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매매 기법 강의라고도 할 수 있는 역망치 캔들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건 이제 많이 차트를 보시고 과연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스스로가 검증해보는게 중요하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본인이 검증을 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가구를 돌려보시고 쭉 보면 대부분 바닥근에서는 역망치형 지속 패턴이라고 하는게 계속 나온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플라스탈파로 더 이제 확률을 높이려면 아까 얘기 드렸던 다이브전스 현상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결국은 뭐 하락시의 그래량 하락시의 그래량 상승시의 그래량의 변화 패턴 그런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래량에 대해서 그래량과 다이브전스 그래량에 대해서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보조지표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 중에 특정 보조지표를 가지고 다이브전스나 이런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까 생각중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언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유익하게 들으셨고 또 그 영상을 기대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제가 올릴 때 바로 알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계속 영상을 남기면서 이제 매매기법과 그리고 처음엔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실전 계좌 증명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해외선물이 뭐 안정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최대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내용들과 그런 중요한 기법들의 지지성과 저항성이 되는 찾는 그런 방법들을 다 결합해서 모두 합쳐서 종체적으로 봐서 자기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주식도 오래 했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한 번에 보이긴 하는데 처음 초보자분들은 다 따로따로 봐야 되고 해서 쉽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종목을 매매 복귀를 해 보면서 하는 게 결국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되는데요 추세전환 빈곡점과 영망치 캔들패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